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와께 찬송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와를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감사 참된 감격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하루 종일 이 감사와 감격이 떠나지 않는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지 어떤 몸으로 영생하는지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문제 해결, 죽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특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날에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참된 기쁨,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이렇게 자랐거든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꼭 며칠씩 금식하거나 며칠이 안 되면 하루는 꼭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금식한 것 가지고 또 홍금도 드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금식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해도 나의 이 고난 때문에 나의 금식 때문에요. 죽었던 생명이 절대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참된 기쁨. 보금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솟아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근본되는 문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참된 감사와 감격, 즐거움이 마음속에 솟아나면서 이 보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을 하고 보금 증거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23편은 작시자가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33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는 경배와 찬양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편의 특징을 보니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온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찬양하는,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경배와 찬양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읽어드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화를 즐거워하라. 찬성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루라 그랬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창세의 3장의 문제로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인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신분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부정직한 인생에서 정직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평기자는 너희 의인들아 또 정직한 자들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정직한 자예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죄를 안 지어서 정직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교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의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고 정직한 자가 되어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과 경배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의인된 귀한 신분 얻게 되어진 것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는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최고의 연주와 악기로 중심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요 항상 철저히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모든 예배 행위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죠. 한 가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도 하나님이 준비한 찬양 준비된 찬양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요. 본문에는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새 노래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곡으로 드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곡 한 곡 하루하루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찬양이 바로 새로운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와 찬양 드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배 드리는 우리가 찬양 드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은 가운데서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가운데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글서가 어떤 분입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글서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 글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직하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말씀으로 천주와 만물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주와 만물을 지으셨고요.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 천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맞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이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려다. 여호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들의 계획 어떤 민족의 사상들 다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잖아요. 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응답으로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미요 우리가 그의 성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와여 우리가 죽기에 바라는 대로 주의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가정적인 문제 기도하면 안됩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한 가지도 빠뜨림 없이 전부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 압니다. 오늘 10편 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애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 언약 안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들 전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